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나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인 제가 굿노트와 함께 아이패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직장, 공부, 유튜브 및 취미생활, 다양한 일정들을 소화하며 아이패드를 잘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 보면서 꿀팁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노트는 요즘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플래닉 노트입니다. 콘티부터 시작해서 스크랩, 취미 등 다양한 레이아웃이 있어서 용도에 맞게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인덱스 페이지에서는 각각의 페이지로 갈 수 있는 하이퍼링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이 기획 노트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도 좋지만, 메인이 되는 노트에 모아서 한눈에 보고 싶으시다면 캡쳐나 드래그를 해서 필요한 페이지들을 메인 노트로 옮겨서 다양한 노트들의 장점만 취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저는 실제로 유튜브 콘티드 짜고 기획할 때 이 포맷을 이용해서 일정을 쉽게 관리하고 있어요. 간단한 기획서나 보고서를 올릴 때 기획서 양식을 이용하거나 참고하면 좀 더 스마트한 직장인이 되겠죠. 그리고 곧 휴가 시즌에 여행을 갈 때에도 함께 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계획을 짜서 공유를 하면 받는 사람도 보기가 쉬워요. 직장인분들 신문 많이 읽으시잖아요. 전 요즘에 신문 스크랩도 이 기획 노트의 양식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문 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이 양식만 모아서 따로 스크랩 노트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페이퍼리스 기획 노트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업무용 다이어리를 개인용과 분류시키고 업무에 대해서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는 업무용 다이어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신문 스크랩 워크노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12달을 각각 하나의 프로젝트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용한 모습인데 일정 관리 및 중요 내용들이나 회의 내용 등을 각각의 프로젝트에 꼼꼼히 적어둡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도 하나하나 기록해두고 있어요. 종이에 기록해두면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다니지 못하기도 하고 바로바로 해당 자료를 찾기 힘들어 불편함이 있는데 이렇게 아이패드 안에 저장해두면 언제든지 그동안 작성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연동해두면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들도 바로 굿노트로 불러올 수 있으니 편해요. 이렇게 메모노트나 스티커들도 잘 활용해줍니다. 프로젝트의 결과까지 꼼꼼히 정리해둔다면 계획부터 진행, 결과까지 한눈에 정리할 수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상승해 꼼꼼하고 체계적인 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공부도 하고 유튜브 작업한 시간 등을 매일 기록해서 작성하는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정사각형 플래너를 캡처해서 매일 이렇게 인증글을 올려서 공부 스타그램을 만드는 것도 재미있어요. 꾸밀 때 사용한 스티커들 모두 굿노트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한 건데 이렇게 굿노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예쁜 스티커들을 이용해서 꾸미면 SNS에 올리는 재미가 더 올라가겠죠. 매일 새로운 느낌으로 꾸미면 이렇게 다른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굿노트의 스티커 멀티팩을 다운받으면 더 꾸미기 쉬워진답니다. 또한 펫다이어리를 이용해서 나의 소중한 반려견과의 추억을 남길 수도 있고 트래커를 이용해 반려견을 잘 케어하고 있는지도 체크하고 건강관리를 하는 것도 아주 유용하답니다. 접종이나 쇼핑리스트 등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해요. 제가 또 정말 추천드리는 메뉴 중 하나가 바로 프로크리에이트 브러쉬인데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예쁜 브러쉬들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일 파스텔과 수채화 브러쉬를 구입해서 사용해보았는데 브러쉬가 예뻐서 단순하게 그려도 예쁘게 그려져서 취미생활로도 아주 딱이랍니다. 이렇게 예쁜 브러쉬를 이용해 프로크리에이트로 멋진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굿노트에는 여러분이 만든 플래너나 스티커들을 판매할 수도 있답니다. 입점하는 방법도 간단해서 직장인분들의 취미 및 엔잡으로도 제격이죠. 스티커 및 노트, 다이어리, 플래너 스티커 등 굿노트에는 아이패드를 100%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가득해요. 다양한 작가님들 중 취향에 꼭 맞는 자료를 찾아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메뉴에 들어가시면 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쉽게 원하는 양식을 찾을 수 있어요. 특히 굿모드 메뉴에는 쉽게 분류가 되어 있으니 꼼꼼하게 비교 가능하답니다. 굿노트에서는 디지털 플래너뿐만 아니라 실물 다이어리나 노트들도 판매하고 있으니 꼭 들어와서 구경해보세요. 여러분도 아이패드 굿노트의 플래너와 함께라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여 꼼꼼하고 일 잘하는 직장인으로 거듭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